오케이. 준호. 읽기 연습이구요. 볼까요? 준호. 오늘에서야 했네요. 왜 오늘에서야 했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Why do people save money in the piggy bank? 없는 거를 왜 읽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의 뜻은? 왜 사람들은 돈을 저금하니? 돼지 저금통들 속에.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4-2. 누가다 부분 표시하면. 왜 3. 누가다 부분은 뭐? People save. Do people save. 알겠습니까? 오케이. People은 한번 길어봤자. Their pay ball, Why do they save money? Why do people save money? 오케이. 계속해서. Wilbur will answer that question. 뜻은 Wilbur가 대답할 것이다. 누가 그 질문이 적을 오케이 그래서 외도 너가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다구요 6가지 질문 중에 누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대답을 할 것이니 그 질문을 오케이 누가 저 질문에 대답을 해줄까요? 묻고 싶으면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했더니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누가 나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양양씨 will 오케이 계속해서 Wilbur was a little boy 잠시만요 Wilbur was a little boy의 뜻은 Wilbur는 작은 소년이었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어 그 양 아니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가 어디 들어있죠 그 was 워즈 워즈는 워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워즈는 이즈랑 엠에 엠에 디드가 들어가 이즈랑 엠이랑 이즈에 디드가 들어간다고 난 설명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이 이즈 아니 엠이랑 이즈에 그 과거는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비봉사 뭐 하나씩 디드 같은 소리 알고 계십니다 오케이 Wilbur가 만약에 지금 어린 소년이면 뭐라고 하겠어? 나 이즈 Wilbur는 현재 어린 소년입니다 하고싶으면 Wilbur is a little boy 근데 Wilbur는 옛날 사람이니까 Wilbur가 little boy였던건 언제일이야? 과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즈의 과거형을 쓰는거지 여기는 디드를 쓰는게 아닙니다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양 아 비동사 비동사구요 이즈의 과거형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그는 잤다 작은 마을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오 오 오케이 그래서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어디에 그가 살았었니 그는 어디에 살았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 When Did He lived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Does Does Yeah 아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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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까는 하나 틀렸고 지금은 두 개 틀렸네요 음 일단 Did 로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의 뜻은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니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살았니야? 아니 어디 어디 어디에 살았 응 왜 왜 왠은 무슨 왠이야 어 무슨 왠이냐고 어 언제 살았냐 아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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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He Where lived He bought bought a piglet Okay One day He bought a piglet He bought a piglet Okay Okay 뜻은 어 그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그는 그는 그가 샀다 그가 샀다 어린 돼지를 새끼 돼지를 새끼 돼지를 What 이건 안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그는 무엇을 샀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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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I buy one 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he buy one day 했더니 One day he bought a pigl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다시 deed Okay 그렇죠 Buy 속에 deed 불규칙 과거형 입니다 Okay 다음 부분 가기 전에 가볼까요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 bigger than 윈 윈 윈 윈 윈 윈 아까 이름 잘 읽더니 갑자기 이름 못 읽습니까 이거 알파벳 뭐야? b d p o 또 비디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겠어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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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대지나 자라고 자라고 살았다 윌벌 그것이 윌벌보다 더 커질 때까지 오케이 읽어볼까요 It was bigger than 윌벌의 뜻은 그것이 그것이 윌벌보다 더 커지다 커질 때 커질 때야? 아니 커지 더 크다 What는 뭐해? 무슨 영어? 과거는 과거니까 그것은 더 컸었다 윌벌보다 그것은 윌벌보다 더 컸었다 It was bigger than 윌벌 오케이 지금 표시한 부분 누가다네 누가다 앞에 얘가 붙어서 다짜 떨어지고 그것이 윌벌보다 더 커졌다 가 아니고 더 커졌을 때 까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언틸이 하는 일은 뭐? 접 접 접 접 접 접 속사 접속사 접촉사가 아니구요 접속사 그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누가다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과다시 디드 과다시 디드 과다시 디드 그루는 만들어지는 방법이 그루 속에 뭐 디드 디드가 들어왔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계속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뭐다? 아이씨 희 엉망들어봐도 해 해도 해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 왜 벌써 오케이 누가다가 보이겠지 누가다 그리고 누가다 언제 한 행동이야 과거 언제 과거 그래서 뭐 속에 뭐 들어갔어 소 아이 어 어 단어할 때 솔드에 대해서 했던 내용 말해보세요 솔드 샀다 아이 네 팔았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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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형태가 뭐래?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 딱밤 일로와 딱밤 한 대 맞고 배워 음식이야 셀 셀 뭐하고 반댓말이야 셀 뭐하다 팔다 바이 뭐하나 사다 오케이 사다 바이 바이 팔다 셀 셀 그러면 잘 가할 때 바이는 다른 건가요? 네 그러면 해볼까요? 어 그런 다음 그치 그중에 제가 이게 올리고 그런 다음 윌버는 팔았다 그 돼지를 그리고 그는 저 돈을 모아 저축했다 저 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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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위 도 뭐 물어볼 줄 알지 도 오케이 헬스익피플의 뜻은 헬스익피플은 돕 아픈 사람들을 돕다 오케이 투 붙으면 몇 가지 뜻 뭐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해 돕 아서 돕 아서야? 도와서 돕 아서 오케이 그중에서 여기서는 이 뜻이 돕기 위하여 가 제일 잘 어울리구요 음 오케이 대네 세 가지 뜻 그런 다음 그 아니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오케이 중에서 그런 다음이 제일 잘 어울리구요 요렇게 하고 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헬스익피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무엇 아 어 어떤 어떤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왜 저금했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말 질문 와 바로 갑니까 예 왜 왜 그는 돈을 저금했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그 돈을 저금했습니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네드 정의 이 책 이렇게 되어 우리 멈히 그게 네 puedes stev wanted wanted people wanted to the as kind as wilder 알파벳 뭐야? Dio 알파벳 뭐야? 너는 이거 아주 고질적이야 내 지금까지 만나본 비디병 환자 중에 제일 심해 다시 읽어봐 people 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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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as kind as wilder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der 사람들은 사람들은 원했다 원했다 wilder 만큼 착해지는 것을 친절해지는 것을 그래서 kind의 뜻은? 친절한 무슨 시? 하다시 앞에 얘는 그러면 표시한 부분의 뜻은? 만큼 친절하다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맞다 그러면 to be as kind as willer 가 될 수 있는 뜻은 총 몇 가지인데? 네 가지 그게 뭔데? 일번만큼 친절해지는 것 친절해지기 위하여 친절해지기 위하여 친절해져서 친절해지는 것을 원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사람들이 원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줄여도 되죠? 네 what what did does want did does 아니 does does라고 했나요? did does they w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people want people want to kind 아니 앞에 뭐가 있었는데 want to as kind as will will 오케이 to be 어 그렇지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돼? 하다시 그러니까 to be as kind as will 오케이 people want they want to b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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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gy bank and they save money for sick sick people too they made piggy banks and save money for sick people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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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드 그들이 뭐 했다? 만들었다. 그리고 저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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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위하여가 어디서 도끼 위하여가 어디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위하여 또 위하여 또 그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 돈을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이 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들이 만들었네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과다 what what did make make what made what make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오케이 포 sick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What? 왜 왜 왜 아니 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to는 빼고 끝에 있는 to는 빼고 왜 그들이 돈을 저금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they, I, why did, those, I, those라있네요? They save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those, save money? 어, 또 did, those, those 이러고 있네. Did, those 이러고 있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 why did, those, why, why did, they, save money? Why did they save money? Why did they save money? 그랬더니. 어,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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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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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oney. Money, uh, for, six people. 오케이. Two. 네, save money for six peopl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프린트 챙겨가시고요. 네. 맨날 너 안 챙겨가더라. 안녕히 계세요. 학원에 또 오고 싶은 모양이야? 아니요. 허우.